잉여맨, 로블록스 리아야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초대되었어 여기가 어디야 글쎄, 여기서 게임만 하면은 돈을 왕창 벌 수 있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난 돈이 좋아 리오야 너희도 왔구나 너희가 나의 게임 라이벌들이니? 리오야 근데 내가 들은 사실로는 우리가 죽을 때마다 상금이 는다고 하더라고 에이,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죽는다니 나 그럼 집에 갈 거야 아니, 뭐 그런 게임룰이 있대 456명 중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상금 1억씩 는다는 거 있지 1억? 어어 어? 1억이면 지금 벌써 2억 벌었네? 뭐? 하하하하 녀석? 날 노리고 있는 거구만 어쨌든 얘들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어 우와 우와 진짜 많이 참가했다 오징어 게임이 핫하긴 하나 봐요 정말 무섭다 첫 번째 게임은 뭘까? 이게 도대체 얼마야? 이건 무궁화 꼬집이였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아니 살짝 정말 손끝만 움직이더라도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라올걸 에이 설마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이겠어 야 맨아 너 왜 이렇게 잘 알아 나 영화 봤어 드라마 봤어 시작하는 건가 나 죽을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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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맨아 나 너무 무서워 얘들아 너무 숨이 막혀서 말을 못하겠어 와 많이 죽는다 아 나 거의 터왔어 나도 1분 남았다 유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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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다 야 맨아 안녕 빨리 와 어 어 어 살았어 얘들아 얘들아 살았어 나 돈 벌었나봐 나 돈 벌었어 하 하 어쨌든 우리 살아나봤다 이 게임은 어? 어 이건 뭐지? 레칸드 게임 놀이터인데? 야 이 게임은 두 번째 게임은 내가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달고나 게임이야 모양대로 달고나를 제대로 떼지 않으면 총을 맞고 죽게 되는 게임이지 아니 이럴 수가 이 줄대로 잘 따라가야 돼 아 아 2분 안에 가야 된다고 하네 우와 내가 1등이야 여민아 보여?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어 여민아 나 1등이야 얘들아 으흐 나 뭐어? 으흐흐 아 여민아 나 너무 슬퍼 으흐흐흐흐흐흐 너네 너네한테 절대 1억 안 줘 어 우우우우 야 살아왔네 진짜 자, 야 니아 너 돈벌어서 어디다 쓰게 해? 어? 너 성형 수술하려고 그러는 거지? 나는 돈벌어서 엄청나게 맛있는 것들 많이 싸먹을 거야 아 그래? 그렇구나 우리 어쨌든 살아남았어 구독 어? 줄다리기다 이거 어? 나 너희랑 반드인데? 나도 나도 나 미호랑 같은 팀 나도 아닌데? 그러면은 니아가 반대편 했다는 거네? 미안 미안 잘 죽어 이거는 줄다리기에서 가운데에 있는 데에다가 상대팀을 떨구면 됩니다 죽음으로 보내면 돼요 자, 아래에 있는 거를 빨리 눌러서 상대팀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니아 죽어라 나 죽어 영차 영차 내 손가락에서 풀이 나고 있다 니아야 리아야 미안해 제발 이러지마 얘들아 우리 좋았잖아 우리 아이스크림도 먹고 두들났잖아 리아야 니 목숨이 억 잘 먹을게 아 얘들아 맛있다 리아야 이러지마 리아야 리아야 우리 탓에 모두가 죽어버렸어 리아야 하늘나라에서 잘 보고 있지? 여멘아 방금 리아가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 절코 행복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진 않을 거야 뭔 소리야 우리가 죽인 거야 이런 말을 우리가 죽인 거야 어? 이거 그거다 구슬 게임이라는데? 구슬치기 게임이라고 하는데 나 이거 안 해봤어 뭐지 이게? 아 홀짝을 맞추는 건가? 이게? 구슬이 짝인지 홀인지 맞추는 거죠 제발 짝 제발 짝 아 홀이다! 아 안돼! 세 개였고 홀이었죠 그러면 아 이번엔 홀일까 짝일까? 제발 뭐지? 이번엔 여민야 짝이야 짝! 니 말 들여 볼게 짝 짝 짝 짝 짝 아 홀! 아 또 홀이야? 아래 그 세 개밖에 안 남았어 미안한데 난 난 살았어 그럼 이건 뭐지? 난 이번에도 오디지로 간다 아 오케이 나도 맨날 짝이야 짝! 아 홀홀 맨날 짝이야 넌 나의 짝! 오케이 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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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남았다 니아야 니 말에 들어 볼게 홀짝! 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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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살았어? 산거야 나? 살았어! 어 나 살았어! 남은 사람은 여덟 명 총상금 몇억이야 저거 8600억? 8600억? 왜 이렇게 많이 줘 야! 다음 게임 뭐지? 오! 오! 큰일났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강화유리가 있고요 그냥 유리가 있는데 그냥 유리를 밟으면 떨어지겠죠 그럼 탈락입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불리에요 와 와 와 쌩사 이거 아무도 안 갈텐데 아니야 어쨌든 시간이 있어서 가게 돼있어 제발 아몬나 첫발만 뛰어달라고 첫발만 내가 볼 땐 근데 왼쪽이야 오! 여기 아니었어 왼쪽이야 일단 왼쪽 오! 왼쪽 왼쪽 고맙다 좋은 희생이었다 개봉만 가면 돼 고맙다 와 오른쪽이다 이번엔 이거 눈치 게임이긴 하다 오른쪽일거 같은데 오케이 오른쪽 아! 미호야 좋았어 미호야 좋은 좋은 희생이었다 오 우와 두개밖에 안 남았어 이거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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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분이야 1분 그냥 앉아 들어 누워 그냥 들어 누워 점수 절대 안 다 같이 죽어 그냥 다 같이 죽어 죽은 척 죽은 척 안 가네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5초 아니면 10초가 결과를 판가름하게 할 거야 하 내가 볼 땐 오른쪽 왼쪽 같은데 그치 오른쪽 왼쪽 오 오 오 아니야 왼쪽이었어 왼쪽 오른쪽인가 왼쪽일까 또 아니면 끈아 끈기가 많은 사람들이 보였네 야 내가 볼 때 왼쪽이야 와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가자마자 바로 빨간색 밟은 문 괜찮지 않을까 안 될 거 같은데 되나 그게 어쨌든 시간이 없어 결단을 내려내 5초에 띄워야돼 오 오른쪽이야 상대야 456억 1대1이다 좋아요 맛 어? 뭐야 드디어 대망의 오징어 게임에 도착했군요 와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심플하대 심플하게 밀어내면 된대 네 아 이 안에서요 밀어내는 거 같아요 이렇게 밀어서 오 싸우는 거네 이 밖에서 밀어내면 된다는 거죠 여메아 니가 강한지 보여줘 와 일로 가는데 얘? 얘 좀 고인물인데 오징어 게임 이 선을 밟으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아 밀어내는 거 맞네 뭐야 이 사람 끝내러 간다 어? 무서워 아 이 사람 뭐야 좀 잘하는 거 사람인가? 자 이거 밖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? 선으로 다니면 안 되는 거야 와 어쨌든 상금은 얻지 못했지만 최종 라운드까지 제가 버텨보았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은 맛있게 9천6백억을 먹었겠구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여맨아 여기 게임이야 우린 또 할 수 있어 이야 이거 상금이 많이 모였네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플레이어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